저 섬에 갔다오면 안돼요? 갔다오면 되는데 이게.. 가자 가자! 원피스를 찾아서 가자 그게 아니고 이게 떼목이 빨라가지고 니가 이거 떼목 영영 잃어버릴 수 있어 아니 형이 거기서 나한테 얘기해주면 되잖아 아 그래 어떻게 올라가? 뭐야? 뭐야 올라갈 수가 없어 나중에 이거 좀 지어가지고 계단 좀 만들고 해야돼 아 못 올라가? 계단이 없으면? 뭐 이딴 게임이 다 있냐? 아니면 떼목 여기서 점프를 하든가 해야되고 어 형 나 배고파 아 빨리 와 어딨어? 어딨어 안보여 어 형 형 형 나 배고프니까 나 도착하면 밥 준비해 나 빨리 배고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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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나 배고파 알았어 알았어 아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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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박스 병어 어? 어 병어율인데 빨리 와 이게 배고프면 속도가 느려지나봐 움직이는게 아 맞아 그런거 같아요 형 살려주세요 저 몸좀 대주세요 저 죽을거 같아요 아 죽어 나 죽어 싫어 죽기 시작하니 일단 아직 난 살 길이 많단 말이야 답답하네 진짜 집에 가서 유튜브 영상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빨리 왜이렇게 느려 왜이렇게 느려 왜이렇게 느려 왜이렇게 느려 아 느려 너무 느려 어떡해 상아 또 먹을건데 아 아 거의다 했어 아 나 움직일 수가 없어 이게 안 움직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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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병어 요리 이거 먹으면 돼요? 어 어 아 이제 좀 살겠네 아 아 아 근데 이거 너무 이게 상어도 고기 나온다고 이제 응 죽이세요 상어도 빨리 죽어라 좀 아 또 빠졌어 어 아 밥 밥 없어 밥 밥 주세요 아 오우 나 뒤질거 같애 고등어 요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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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어 아니 지가 다 먹어놓고 뭘 다해 먹을 뭘 먹으래 빨리 빨리 다 먹어야 해 다 먹어야 해 내가 살아야 돼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돼 뭐든 달라기만 하는 지삼주는 무슨 용도야? 큐큐큐큐큐 어? 누구? 공양이 어디 갔는데? 이 생활관 미쳤다 이거 이 생활관 지침한다 자부터 번호 하나 둘 셋 넷 번호 끝 최신준비 끝 복무신지 왜 와 저기서 좀 있다 공양님 어디 있는데 공양님 죽었나 본데? 아니야? 일세형은 정문 시작한다 해가지고 자기소으로 번호 정문 시작한대 정문 집합 죽었다가 돌아왔어요 아아 군대에서 제일 짜증나는 거 그 꾸짖은 스피커로 마이크를 꼭 이거 해가지고 개 짜증나 스피커에서 막 아니 공양님 자꾸 어디서 죽어? 바람 부르는 소리 이거 당직사관님 전파한다 아니 공양님이 지금 중대잖아 좀 살려줘 아니 알았어 죽어도 다시 돌아와 너 어딨어? 자기 방 야 이거 포카칩 이리로 와 포카칩 방 혼자만 이렇게 자? 혼자만 이렇게 자?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자는데 어? 코트는 뭐야? 혼자만 이런 데서 넓은 데서 자 이리로 와보세요 박스 저기 형 이리로 와보세요 혼자만 이렇게 넓은 데서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혼자만 이런 데서 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철거해 연애병사님 이거를 써놓자 아냐 이거를 이거를 나중에 다른 걸로 쓰면 돼 이거 창고로 써 창고로 포카칩 여기서 자고 창고로 써버려 이거 알았죠? 취사장 취사장 취사장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너무해 포카칩이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 농담이고 산춘 포카칩 포카칩님 다른게 아니고 형은 일로와야지 형은 일로와야지 형이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들어가세요 누워 빨리 누워 나도 잘 때 있어야 같이 자지 아니 형은 보고 해야지 보고 이세영은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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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같이 잘먹어도 돼 보고를 해야되는데 나 죽을거같아 나 죽어요 어 뭐야 나 살려줘 어디야 밑에 밑에 내려가 거기 밑에 거기 밑에 쭉쭉쭉 내려가 더 여기 아니 돌 끼고 돌 끼고 내려가봐 더 더 더 여기 거기 주변에 봐봐 여기 주변인데 점점 가라앉나 저 오른쪽 밑에 저거 아냐 나 이거 어딘지 이거 보이지가 않네 여기 돌 보인다 여기 이쪽에 돌 보이거든 어디 돌 주변에 있어 지금 나 돌 주변에 있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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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너 그 뭐냐 이거 아 지금 그게 중요한거 아니에요 지금 너보다 중요한거 같은데 이게 금속광물이야 지금 내가 몇 개를 쳤는데 그거를 어 누가 살렸어 구제진다 어떻게 내렸어? 몰라 누가 지금 나 얻고 있어 아아 아 사랑해요 누가가 살렸어 이런 생명의 은인을 만나 누구야 누구야 누가 움직이 낚싯대로 잡은 노예 역시 노예 잡아왔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낚은 저 노예 버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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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빠트리지마 아 아 감사합니다 어 나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려줘 살려줘 아 나 죽었어 살려줘 이번엔 좀 위에서 죽었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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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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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아 내가 다 지금 지금 철이 13개야 금속광석이 13개야 이거 포기할 수가 없어 진짜 살려달라 이 말이야 살려달라 오케이 오케이 눕혀 눕혀 그렇지 그렇지 난 안 살린다고 내가 왜 아직 내 인벤토리에 있는거 다 이거 안 꺼내는 줄 알아? 이거 꺼내는 순간 나 버리고 갈거거든 잘 알고 있네 어 이거 버리면 안돼 어 빈 병 뭐 생겼다 활 헐 헐 헐 이거 버리는 순간 내 목숨은 없는거야 덩굴 끈적이 어떻게 보여? 나 지금 금속광물 세 일곱개 구리 세개야 지금 나 어? 어 살려주세요 진짜 마지막 다 다했어 다했어 내가 본 모든 금속광물 다 캤어요 살려주세요 이제 어 이제 이제 인벤토리에 있는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자 맥이 굽습니다 어 어 야 선착순 선착순 자 줄 맞춰 줄 맞춰 어? 여러분들 배식 급식 받으려면은 줄 맞추라고 야 이거 먹방이 존나 생명 엄청 맛있게 생겼던데 근데 진짜 먹은적 부드럽게 부는다 맥이 야 야 야 과연 맥이는 누워가 잘할 것인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꺼야 내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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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나 댁이 타고 있다 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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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내가 먼저 왔다고 비켜 하하하하 하하하하 포카칩 죽었는데 관심도 없어 어디서 포카칩 어딨어 포카칩이 중요해 지금 맥이가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? 하하하하 포카칩 어디갔어요? 하하하하 포카칩이 어디갔어요? 하하하하 또 어디서 죽었어요? 네 맞다 말랐어요 말랐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니까 바다에 떨어지면 못살리겠다 진짜 한 번 떨어지면 못살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올라가질 못해 이거 그릴 또 못만들어요? 아 나 죽었어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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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 doe 봤어 나 봤어 고마형님 앞에 있어 고마형님 못받은거 같은데 못 봤잖아 지금 내가 할게 형 내가 살게! 너 근데 체는 많아? 많아 아! 형! 내가 살려줄게! 어 지금 뒤에서 오는 것 같애 상어님 이거 먹고 이거 먹으세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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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어님 안돼! 나 말고! 안돼! 상어님 상어님 체 체 체 체 제 취역해요 궁궁말 먹으세요 저 말고 어 불러냈어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살았다 들어가세요 빨리! 빨리 들어가! 감사합니다 고모 형님 뭐 이거 큰 거였네 이거? 하루가 너무 짧아 군대 맞냐 어 빡세게 굴면 일단은 군대도 생활 빨리 저기 빨리 끝나거든요 취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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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빨리 들어가 일생활관 전문준비 끝! 충성! 취침 전문준비 끝! 어 자리가 없어 장교님 장교님 자리 가서 주무셔야지 고모 형이 고모 형님이 계속 은근히 저기다가 비축을 해놔 위급할 때 딱 쓰라고 위급할 때 가서 먹어주면 돼 그냥 되는 건가? 뭐가 다 사라졌대 뭘 만드시는데? 오 가두려고 너무 좁은 거 아니여? 바다로 도망가고 그래요? 그러진 않을 거 같은데 한 번 잡으면 잡은 거 아냐 어디가 주워 딴 사람이 주웠어 오 아 좀 풀어놨으면 좋겠다 불쌍한데 농작물 다 빼먹을 거 같애 그러면 오 귀여워 귀여워 먹이 줘야 돼? 아 젠장 죽여버려 그냥 강자 있어 나 지금 어 동굴이 있어야 삽 삽 가져가야 돼 삽 삽 가져가서 그거 해야 돼 염소 이름 코소각으로 하겠습니다 코소각 또 잡았어 벌써 가자 또 돌아가자 뭘로 정했어요 코소각이야 네? 코소각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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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어울리네 어울리네 왠지 모르게 어울리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